또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떡잎 초등학교입니다 네 춘식이 애비되는 사람이요 오늘 춘식이 학교 못 보낼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 아침 대바람부터 지랄이 다채롭네 춘식아 아, 아니요 어떻게 알았지? 그럼 내가 다행 선생님인데 네 번호도 저장 안되어 있겠니? 선생님 저 진짜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어 몸 아프다는 새끼가 지금 로블록스 들어가 있어? 그,그건 제 동생한테 아이디만 빌려준 거예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춘식아 너도 두드림 맞고 싶니? 선생님 설마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호호호 이 새끼 봐라 손을 뻗어보겠니? 에.. 손을요? 그래 춘식아 그 손모가지가 아직까지 니 몸에 붙어있지만 지금 니가 구라치고 있는게 걸리면 그 땐 니 손모가지가 어딜 가있을까? 으.. 으어어.. 남들보다 손 세정제를 절반밖에 쓰지 않는 초절약형 친환경 인류가 되고싶지 않다면 지금에라도 바른 말하는게 좋을꺼야 아 이게.. 아우 진짜.. 아.. 아프긴 진짜 아픈데 됐고! 어머니 바꿔봐 어..엄마 지금 어디 갔어요? 어디가셨는데 어.. 그니까.. 아..아.. 입학식이야 입학식 니는 집에 있는데 누구 입학식 어.. 아빠 입학식 아빠 입학식 잘못했지? 네? 니가 봐도 개설이지? 어 그래 빨리 등교해라 이따 뵙겠습니다 선생님!